안녕하세요 센총룡 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프스5 입문자를 위한 필수 추천 게임 2탄으로 필수 구매각 초각겜들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탄에서 피어스 플러스 컬렉션에 포함된 무료 게임들을 추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수천개의 게임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게임들을 먼저 구매를 하셔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왔네요 자 그럼 과연 어떤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러 가봅시다 아까 참고로 프스5 입문자 추천 게임 1편 영상은 댓글에 고정해두었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레츠 기릿 프스5 입문자분들을 위한 추천 게임 첫 번째는 바로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디렉터 스쿼트입니다 프스4로 출시되었던 고스트 오브 스시마 본편의 이야기와 더불어 스시마와 함께 몽골군에게 침략을 받았던 익기삼 스토리 추가 그리고 다양한 미니게임, 기술, 적의 유형 등이 포함되어서 프스5용으로 새롭게 출시가 된 타이틀이네요 특히나 프스5 버전에서는 듀얼센스 햅틱 피드백과 4K 60프레임 지원, 로딩시간 단축 등 정말 많은 개선 요소가 포함되어 업그레이드가 튀었습니다 매우 황홀한 그래픽과 전투시 적을 쓰러지 끼는 손맛 그리고 앞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스토리까지 정말 재밌는 게임으로 꼭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은 게임이네요 아 저는 이 게임 사실 인왕과 비슷한 소울류 게임인 줄 알고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었는데요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이 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임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아서 조금만 컨트롤을 손에 익히신다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시고 레스크립 타쳐도 좋습니다 다음 추천 게임은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이 게임 저는 단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힐링 게임을 빙자한 타크솔 아마 이 게임 즐겨보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배경 속에서 몬스터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멘탈을 찢기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해서 게임이 정말로 어렵더군요 웬만하면 난이도를 낮춰서 게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난이도를 쉬움으로 낮추고 엔딩까지 끼릿해버렸습니다 하아 너무 모욕적이야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케나라는 한 소녀가 로트라블리우는 작은 영혼을 찾으며 잊혀진 마을의 비밀을 밝혀나가는 내용인데요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어렵다면 난이도를 낮추고 플레이하시면 뜨리라 그렇다면 매우 재밌는 전투 시스템과 퍼즐 그리고 아름다운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느껴보실 수 있네요 특히 지금 플스 스토어에서 할인 중이니까 관심 있다면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라틸 앤 크랭크 리프트 어플 아트입니다 플스5 독점 출시된 타이틀 뒤에서는 사실 거의 최강급 타이틀로 아마 플스5 사시면서 함께 구매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스토리는 다짜원 새끼를 정복하려는 로어 탕제를 무찌르기 위해 라틸과 클랭크가 다시 한번 기관막힌 우주여행을 래스 기르트하는 내용입니다 플스5 독점으로 출시된 게임이라 그런지 정말 듀얼센스 기능 하나만큼은 작살나게 만들어놨는데요 패드를 잡은 손을 간지럽혀주는 듀얼센스 햅틱 피드백과 트리거를 눌러줄 때 그 묵직함을 느낄 수 있는 적응형 트리거 정말 게임을 하는 내내 굉장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할인을 해도 약간은 비싼 편이지만 이 게임은 그래도 그 가격을 주고라도 즐겨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 혹시 신나는 액션 게임 찾으신다면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호라이즌 퍼비든 웨스트입니다 2022년 2월에 출시된 끈끈끈한 신작 게임으로 이 게임 출시되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라이브로 끼르트했었죠잉 뭐 사실 전작인 호라이즌 제로든에서부터 엄청난 갓겜으로 인정받던 게임이라서 후속작인 호라이즌 퍼비든 웨스트까지 매우 매우 엄청난 기대 속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주인공은 호재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냥꾼 에일로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며 죽어가고 있는 대지를 살리기 위한 종말의 비밀을 밝히고 세상의 질서와 균형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편해요 사실 근대 전작인 호재던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포회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호재던을 먼저 즐겨보시고 스토리를 이해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정말 미친듯한 그래픽과 매우 흥미로운 세계관 속에 풍덩 빠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요즘 다른 게임 때문에 호포회는 초반부 이후에 살짝 멈춰놓았는데요 이제 슬슬 호포회도 엔딩까지 끼릿해버려야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으로 무조건 강추드릴게요 다음 게임은 용과 같이 세븐 빛과 어둠의 행방 인터내셔널입니다 아 진짜 화려한 액션들도 좋지만 그냥 컨트롤이 너무 귀찮고 그냥 누워서 스토리 즐기면서 편하게 즐길만한 게임 찾으신다면 이 미친 게임을 정말로 강력히 추천 드릴게요 용과 같이 시리즈는 사실 원래 애션 게임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실편에서 턴제 RPG로 시스템을 바꾸어서 출시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차분히 게임하기가 좋죠잉 암튼 턴제 로 바꾸면서 기존 팬분들의 많은 걱정을 자아내게 만들었는데 이게 웬걸? 막상 출시되고 보니 게임이 진짜 너무 괜찮아서 전투 시스템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매우 잘 어우러졌으며 스토리라인 역시 너무 훌륭하고 또한 캐릭터들의 통통 트는 매력이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올려준 느낌이었네요 앞 더군다나 7편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서 7편으로 그냥 입문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엔 할인하며 가격도 많이 내려갔으니까 할인 잠깐 기다렸다가 할인할 때 무조건 렛츠기릿! 아참으로 뒤에 인터내셔널이라고 붙어있는게 PS5 전용으로 4K, 60프레임, 그리고 로딩 속도 단축 등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게임은 하데스입니다 현재 뭐 그딴거 필요없고 나름 매우 스피디하고 화려하고 막 다 때려 부시는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다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촉각 게임이네요 핵앤슬래시 로그라크 장르의 게임으로 그리스 수다를 배경으로 주인공 자그레우스가 하데스가 통치하고 있는 지하세계를 탈출하기 위해 올림프스 신들의 부하포를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그라크 장르가 조금은 생소하시다고요? 사실 별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저 역시 하데스로 로그라크 장르 입문했지만 정말로 매우 재미있게 게임을 즐겼었네요 한번 패드 잡으면 한 5시간은 순사 퇴더군요 그리고 특히나 PS5 버전은 듀얼센스 핵틱 피드백까지 지원을 해주는게 정말로 훌륭한 것 같았습니다 암튼 로그라크 게임에도 스토리가 꽤나 훌륭하고 BGM 역시 매우 중독적이고 거기다가 타격감은 진짜 죽여주니까 꼭 한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하데스 역시 현재 플스 스토어에서 할인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입니다 이 게임 역시 플스 4로 출시되었던 파판 7 리메이크의 플스 5 전용 버전으로 4K 60프레임과 같은 시스템적인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파판 7 전체 스토리를 파트별로 나뉘어진 게임의 특성상 파트 1과 파트 2의 매우 중요한 브릿지 역할로 줄 수 있는 유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추가 DRC 인터미션까지 포함해서 출시된 타이틀이네요 사실 스토리를 설명드리고 싶지만 파판 7의 전체 세계관에서 파트 1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크지 않아서 스토리는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 모델링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특히나 매우 황홀할 정도로 훌륭한 그래픽 속에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사실 굳이 파판 7 원작에 팬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파판 역시 지금 할인중이니까 관심있다면 깨드! 다음 게임은 이테이크 2입니다 작년 고티를 수상한 정말로 미쳐버린 파티 게임이네요 아 저 역시 이테이크 2 실시간으로 와이프와 함께 즐기는 모습 여러번 보여드렸었죠잉? 정말 너무나도 재밌고 미친 게임으로 조방전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암튼 매번 충돌하는 커플? 부부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딸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임으로 이 게임은 혼자서는 플레이 하실 수 없고 꼭 두명이서 함께 플레이 하셔야만 하네요 여러분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며 완벽한 협동심으로 스테이드를 클리어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엄청 어려운 게임은 아니지만 혹시 같이 게임하시는 분이 패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 차분차분히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시면 정말로 이 게임은 완전히 미쳤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이테이크 2 역시 현재 할인중이니까 꼭 한번 시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역입니다 이미 전작인 저지아이즈 사시대 유언 리마스터부터 매우 재밌다고 평판이 제자한 게임이네요 저 역시 저지아이즈 사시대 유언 리마스터를 너무 재밌게 즐겼어서 로스트 저지먼트보다 사시대 유언을 먼저 끼릿하시고 로스트 저지먼트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암튼 사시대 유언으로부터 3년이 지난후로의 배경으로 전작에서 변호사를 때려친 탐정이죠 야가미 타카유키가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네요 평범한 재판인 듯이 보이던 한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수직하게 가득 찬 복수극이 수면위로 슬금슬금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가 막힌 여정을 떠나시면 되요 사실 저는 사시대 유언만 즐겨보고 로스트 저지먼트는 아직 로스트 기를 태보지를 못했는데요 정말 정말 꼭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서 즐겨보고 싶은 타이틀입니다 아 사시대 유언은 할인하면 정말 싸니까 꼭 사시대 유언부터 즐겨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게임은 GTA 5입니다 와우 이 게임은 진짜 사고국 마냥 우려먹고 있는 게임이죠 얼마 전 플스5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출시되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레스 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그때 1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일단 사서 이 빌어먹을 게임 요기나 한 발이 시원하게 하자 이 생각으로 라이브를 켰었는데요 근데 이게 후회인걸 생각보다 매우 쾌적해진 60프레임 그리고 무엇보다 깜짝 놀란 듀얼센스 헤프틱 피드백 거기다가 적응형 트리거까지 정말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래픽 자체가 엄청 좋아진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게임 원작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꿀잼인 게임이라서 혹시나 아직 GTA 5만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스토리 모드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 드릴게요 아 블레드리트도 제발 자세대 버전 출시해줘라 다음 게임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정통적인 JRPG 색깔이 그대로 무되는 액션 IPG 게임으로 다양한 콤보들을 꽂아 넣으며 멋들어진 전투를 펼치는 게임이네요 저는 이 게임 역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깃했었는데요 첩부 스톱에서 진짜 벨벨 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게임의 난이도가 점점 내려가고 몬스터들도 색깔만 바뀌어서 나오고 쓸데없이 던전을 길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투 패턴은 맨날 똑같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 등 분명히 아쉬운 점은 명확한 게임이네요 그렇지만 정말 오랜만에 새롭게 출시된 테일즈 오브 시리즈로 그래도 나름 깔끔한 그래픽 화려한 액션성 흠 또 뭐랄까요 뭔가 그냥 역시나 그리웠던 정통 RPG 향수 이런 것들이 저는 꽤 재밌게 즐겼던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할인에 자주 올라오니까요 RPG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즐겨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데빌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아 여러분 참고로 뒤에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붙어있는 이 타이틀이야말로 플스5 버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데메크 시리즈는 매우 화려하고 스피디한 전투가 1뿐인 게임으로 플스5 버전인 스페셜 에디션에는 신규 캐릭터 버전과 1.2배 소재 스피드 플레이 편부 모드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리얼로 멋진 폭발하는 화려한 액션성을 통해 자신의 컨트롤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데메크는 일단 무조건 깨리트 하셔야겠죠 요즘 데메크가 할인율이 엄청 좋아져서 꼭 할인할 때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 추천 게임은 엘든링입니다 뭐 많이 필요는 초명작이죠 벌써부터 올해 고티라는 등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 갓겜으로 뭐 저 역시 엘든링 아니면 가돔 라그나로크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혼자서 생각을 해볼 때도 있네요 사실 제가 요즘 라이브로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게임으로 역시나 소울류 장르인 만큼 난이도 하는 만큼은 정말로 후덜덜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그동안 출시되었던 닥스오울 블러드몬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요 바로 오프월드이며 레벨로 가다가 가능하고 영체 소환, 다양한 마법, 거기다가 전설급 무기 등으로 원하시는 대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온리 칼 한 자로만 들고 싸우고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게임하면 진짜 오잘라기 어렵지만 많은 공약, 꼼수, 그리고 다양한 전략 등을 통해서 보스를 잡아낸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네요 개인적으로 소울류 입문작으로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 타이틀로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고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망자가 되어 있을 수도 다음 추천 게임은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사실 이 게임 역시 플스5 초기에는 플스5 사면 무조건 깨리태야 되는 게임 중 하나로 선고표정인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즐겨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편인 마블 스파이더맨의 확장판 개념의 스탠드언론 DLC 버전으로 스토리는 최신 스파이더맨 유님버스 어드벤치에서 피터파카가 아닌 새로운 주인공 마일즈 모랄레스가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되어 마블의 뉴욕을 지키려는 여정을 그리고 있네요 특히나 플스5에서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구현해놓은 아름다운 뉴욕시티를 거미줄을 타고 슝슝 날아다니며 보면 뭔가 답답한 마음 역시 슝슝 날아가는 느낌이 들겠죠잉? 전투시 타격감도 훌륭하고 게임의 난이도 역시 꽤 괜찮아서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다면 무조건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잉? 자 여러분 마지막 추천 게임이네요 바로 바이오저드 빌리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그냥 공포 게임으로 뽑아서 가지고 왔네요 바이오저드 사상 최강의 공포를 느끼게 해주었던 바아세븐의 사건에서 9년이 흐른들어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아내 그리고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그 행복이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머금고 다시 한번 죽음의 장소로 향하게 드려요 사실 바아 빌리지의 경우는 정통 호로물이었던 칠평과 달이 약간 다클판단적인 느낌이 많이 가미되어서 조금은 덜 무섭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난 쫄보라서 아직 도전을 못해봤습니다 올 여름에는 꼭 공포 게임에도 입문을 하고 싶네요 그럼 바아 빌리지 역시 정말 엄청나게 꿀잼인 게임이라서 저와 함께 공포를 극복해보고 싶다면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프리스5 입문자분들을 위한 필구가 그대로 잡혀버리는 프리스5 전용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프리스4, 프리스5 함께 출시된 게임들도 많지만 프리스4 전용으로 하위 호환 플레이 되는 게임들은 제외했고 프리스5 전용 버전이 따로 존재하는 게임들로만 선정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재밌고 신나게 즐겼던 게임들 많이많이 댓글 남겨두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뺨 re or 뺨 뺨 뺨 뺨 뺨 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